안녕하십니까 남은사명의 물린다TV 물린다입니다. 와... 무슨 이거 진짜 이거 뭐... 프리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장 갈수록 급락이 나왔습니다. 티켓교 3.48 급락, FNGO 약 3% 급락, SOS 무력 99.2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브라이 너무 심했다 진짜. BOLZ 야구 프로 급락을 했고요. 후우우우. 하지만 저는 쫄지 않고 이 와중에도 SOS를 매수를 했고 BOLZ 매수를 했습니다. 우와... 자 보시면 SOS를 계속 분할 매수에 들어갔죠. 그리고 BOLZ 매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에는 찍지 못했지만 DFN을 한 200만원 정도 매드를 때리고 그 200만원을 SOS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뜰 때 강력하게 저는 쫄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먼저 SOS를 보겠습니다 약 9% 급락을 했는데요 고점 대비 약 31.52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50 4달러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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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I가 지금 38이고요 CCI도 분명히 우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종목을 팔거라도 이 종목을 매수했고요 끝내 미국은 우상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나왔죠 SM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프로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었지만 정규장에서 끝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RSI 실적 발표를 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대 뜰 때 선침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저 역시 많이 힘들지만 저는 강력한 멘트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FNG 약 2.8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진짜 고전 대비 약 38% 빠진 종목인데요 와 빅테크 레벌의 종목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보다는 달아갈 때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RSI도 많이 늘어왔습니다 여러분 3.7이고요 이따 무엇보다 CCI가 음모를 했습니다 음모를 했으면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인데요 요 보십시오 음모를 했으면 반등한다 음모를 했으면 반등한다 대상 이제 바닥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또 저는 종목을 팔았으라도 FNG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BULZ 약 5% 하락을 했습니다 고전 대비 약 42% 약 박토막이 난 종목인데요 요 종목 좀 쫄지 않고 어저께 또 매수를 했습니다 22달러에서 자 많은 분들이 많이 코피를 흘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전문가 유튜버 모든 걸 필요없이 다 레벌시 하신 분들은 코피를 즐거워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크게 반등할지 모릅니다 이 떨 때 그냥 매수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면 우리가 천재지 우리가 신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괜히 여기서 아쉽게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할 다 매수를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늘 하락할 때 끊임없이 매수를 하면 미국은 우상정입니다 근데 버티면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는 한국 주식이 아니 미국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항상 우사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QQ도 3.48 하락을 했죠 TQQ 나스닥 종목인데요 기초 흐름을 추중하는 레버리 곱하기 3배째 종목입니다 미국 10년 물 구치가 거의 1.9%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10년 물 국제 금리 등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리 인상해도요 금리 제일 많이 하락을 한 종목도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TQQ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상정입니다 TQQ는 이때 매수를 해야지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닌 이때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같이 투자하신 분들도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가니 이 떨릴 때 CCI가 우물 했을 때 이때 모아가지고 버티고 다시 이 떨릴 때 이렇게 CCI가 우물 했을 때 RSI가 완전히 바닥일 때 이때 계속 매수를 해야만 우리는 좋은 수익과 같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고점에 사서 이런 거는 같이 투자가 아니고 그냥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 거 자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장기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저는 강력한 멘탈로 저는 이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 계좌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매수를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올라가는 미국 주식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장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겪어본 장이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한 3번 옵니다 2번 옵니다 뭐 인원장이 매수해놓고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인원 전력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또 다시 저는 종목을 파고 매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매수 매도한 영상을 제가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한 것들을 댓글 올려드릴 테니 제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저는 강력한 멘탈로 견디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해가지고 크게 돈을 봅시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멘탈 함께 잡아보겠습니다